한 달 만에 세계안의 계약적 통계로 오늘이 열 번째 시간이고요. 그래도 좀 이제 체계는 좀 잡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기본적으로 정보 기하 방향의 통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되 직관적으로 좀 얘기들을 좀 당분간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미분기하 및 대수기하 각자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특히 몇 분들 계산을 좀 이미 시작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뭔고 하는 느낌들 좀 받기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딱 원했던 게 그 지점이라서 그 얘기를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무슨 뭐 토폴로티컬 스페이스니 무슨 뭐 그런 추상적인 앱스트랙트한 얘기 다 버리고 구체적으로 좀 감 잡는 쪽으로 얘기를 좀 가지고 가보자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들고 있는 건 어떤 서비스고요. 이렇게 이제 예시를 이제 주는 방식으로 좀 대화를 좀 해볼까 합니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지금 가령 강민 선생님께서 계산하시는 거에서 지금 S2 곱하기 S2에서의 크리스피 심볼과 이런 것들을 계산하고 계시는데 지금부터 같이 좀 하고 싶은 과정들은 좀 그것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직관적으로 좀 클릭해 나가는 과정들을 좀 시작하고 싶습니다. 원점부터요. 그래서 만약에 그 지금 구체적으로 계산하시는 예시에서는 가령 이제 S2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서피스라고 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투디메이저 매니폴드를 생각을 하는 것인데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냐면 적당히 어떤 R3 안에 이런 서피스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괜찮으신가요? 자 그 어떤 코멘트나 질문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화의 목적은 직관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오브젝트를 클릭을 하고 싶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이제 각자 공부하시는 거랑 맞물려가지고 어떤 연결이 좀 되기를 원해요. 자 그러면 서피스라는 거는 정확하게는 정의가 투디메이저 매니폴드입니다. 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로컬하게는 저희가 전부 다 어떤 두 개의 베리어블을 토대로 해서 서피스를 기술할 수가 있어야 돼요.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어떻게 이걸 기술하겠냐면 학부 미분계의 노테이션을 따라서 로컬하게 가령 이제 이런 어떤 점이 있으면 이 점을 이렇게 원점으로 표현하는 어떤 UV 액시스가 있다고 할게요. 괜찮나요? 그래서 적어도 여기서의 어떤 볼은 이 볼은 얘랑 위상적으로 동형이고요. 어떤 호메오물피카고 근데 이제 정말로 그냥 같은 걸로 보겠다는 센스입니다. 같은 걸로 보겠다는 센스는 지금 이제 제가 얘를 이렇게 이제 옮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좀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제가 이 파라미트라이제이션을 그냥 가령 뭘로 표현하면 좋을 것 같냐면 보통은 얘를 이제 사실 저는 별로 구분 안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코디네잇이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차트라고 불러요. 근데 솔직히 저를 포함해서 미분계하는 사람들은 신경 안 써요. 그 이름 자체를 어느 쪽을 차트라고 부를 거냐 코디네잇이라고 부를 거냐 별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면 되는데 어차피 이게 다 1대1 대응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저는 학보미문계의 컨벤션을 따라서 이 방향을 B라고 일단 쓰겠고요. 근데 대학원 리만계에서는 보통 반대방향의 맵을 이제 쓰는 편이고요. 이거를 제가 B-inverse라고 쓸게요. 괜찮아요? 근데 사실 이 구분은 그렇게 중요한 구분은 아닙니다. 이거는 전부 다 이 볼에서 볼로 가는 그런 맵핑이에요. 1대1 맵핑입니다. 그래서 inverse가 정해야 되고요. 괜찮나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를 어떤 가령 U랑 V를 넣어주는 걸로 생각을 하겠고 그러면 그게 여기서의 어떤 포인트를 찍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들을.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래서 가령 이제 S2라고 한다면 그 어떤 이제 B랑 세타를 가지고 실제로 표현하는 거가 그런 어떤 이런 거에 대한 부정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이 생각을 조금 더 해본다면 그러면 이제 U축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U에서 이제 조금 올라간 그 평행선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게 어디를 따라서 움직일 거냐면 가령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놈이 있겠죠. 실제로는요. 어떤 이게 가령 U가 어떤 컨스턴트인 이거는 이걸 제가 V가 컨스턴트인 라인 됐죠?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를 찍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런 라인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거. 그러면 이런 식으로 찍혀 있을 거예요. 대충 동의해야 되시나요? 그러면 이게 U가 컨스턴트인 라인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아, 커브를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서피스 혹은 매니폴드에 의존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다 괜찮으신가요? 자, 이렇게까지 셋업을 지금 해놓고서 이제 여기서 뭐를 좀 정확하게 하고 싶냐면 제가 이거를 학부 노테이션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 대신에 제가 일부러 편의상 이렇게 일부러 노테이션을 좀 바꿔치게 할게요. 일부러. 괜찮으시죠? 그럼 이제 지금 다 여기까지 구체적으로 따라오고 계시다고 제가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의미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펑션으로서 지금 바라보면 그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녀석이죠. 이해 가시죠? 펑션으로서 바라보면요. 그러면 아웃풋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아웃풋의 컴포넌트는 몇 개여야 되냐면 세 개여야 됩니다. 동의해야 되시나요?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요. 서피스가 R3에 잡혀 있으니까 실제로 컴포넌트의 개선은 6,V마다 세 개가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다 괜찮으신가요? 그러면 실제로는 이게 어떻게 가야 되냐면 이렇게 가야 돼요. 괜찮나요? 이럴 수밖에 없죠. 각 U,V마다 이렇게 결정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여기서 어떤 직관을 받아들이기를 원하냐면 여기서 제가 이게 그림을 적절히 표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럼 제가 이 색으로 할게요. 그러면 가령 제가 이 방향을 보고 싶어요. 제가 이거를 벡터 기호로서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 실제로 이 점에서 이 점에서 지금 이 순간적으로 바뀌는 방향을 본다는 것은 실제로 어떤 행위여야 되는데요. 그냥 편미분을 한다는 행위일 수밖에 없죠. 다 직관적으로 클릭이 되시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떻게 어디다가 편미분을 하고 있는 거냐면 저희가 여기다가 편미분을 하는 행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동의 되시죠? 그러면 저희는 그 편미분을 어디다가 생각하고 있냐면 그러면 이 R이라고 하는 녀석이 이 R3 안에 들어있는 서피스에서 이 미분을 한 걸 토대로 벡터를 만들어야 되겠죠. 직관적으로 클릭이 되시나요? 근데 실제로 미분을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컴포넌트 바이저하게 해주면 됩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 의미로는 이 의미일 수밖에 없습니다. 괜찮으시죠? 이걸 만약에 어떤 U 대신에 어떤 V로 바꾸더라도 같은 일이 생기겠죠. 그래서 지금 실제로는 이 벡터가 DRDU일 거고 가령 이 벡터가 있다고 하면 이게 DRDV를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벨이한 포인트 여기에서의 탄지트 벡터들을 사실은 만들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근데 이것들을 여기 이런 데로 바꿔도 상관은 없을 겁니다. 여기까지 다 괜찮으실까요? 자 그러면 제가 만약에 어떤 좀 더 디스커션하고 싶으신 거나 클릭하는 데 조금 난해한 점이 있으시면 알려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이제 서피스를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지금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와 그것들이 그림이 어떤 건지를 지금 매칭을 좀 시켜나가기 시작하려고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다 괜찮으시다면 더 질문도 없으시다면 그러면 제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쭤보면 이거 두 개는 이거 두 개는 어디에 살고 있는 거예요? R3에 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저는 어떤 포인트에서 다 이벨류에서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저희가 이거 왜 만든 거예요? 저희가 미분기아의 철학은 쉐입을 만들어내기 위한 거라는 거를 이제 알고 있어요. 맞죠? 쉐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 포인트에 탄젠트 스페이스의 이너 프로덕트를 봐야 돼요. 근데 저희는 이 서피스 자체를 어디서 보고 있냐면 R3 안에 들어있는 서피스로서 투영해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R3라는 어떤 이거를 보는 렌즈 즉 R3에 다 프로덕트를 토대로 해가지고 이 서피스가 이미 어떻게 생겨 있는지를 생각하고 있는 관점을 택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으시죠? 그러면 실제로 저는 어떤 정보들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냐면 제가 이거를 이제 이렇게 쓸게요. 얘를 R sub u R sub v라고 쓰고 뭐 어떤 책에서는 에러 노테이션 쓰기도 하는데 뭐 크게 상관없죠. 다 이제 무슨 의미인지 다 아닐까요? 그러면 실제로 탄젠트 스페이스의 이너 프로덕트를 구성하는 정보는 정확하게 뭐가 필요하냐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눈에 보이세요? 뭐가 필요하냐면 R sub u dot R sub u 이거 필요하죠. 이게 실제로는 R sub u라는 탄젠트 스페이스의 탄젠트 벡터의 매그니튜드 스퀘어를 지칭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R sub u와 R sub v 사이에 앵글을 주는 정보가 필요해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R sub v랑 R sub v가 필요합니다. 다 괜찮으신가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포인트는 dot product를 썼으니까 서비스를 dot product를 주겠다는 의미냐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러니까 저희는 R3의 dot product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지금 이 두 벡터가 맺고 있는 역관계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결과가 1,0 그러니까 이 결과가 1,0,1이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냥 이거에 따라서 탄젠트 스페이스의 쉐입이 결정이 될 뿐입니다. 말이 이해가 가시나요? 단지 이 세 가지가 quantity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R3의 dot product를 끌어다 쓴다는 의미죠. 말 이해가셨어요? 그래서 이 말을 이해하셨으면 제가 지금 이 말을 이해하셨는데 다시 얘기합니다. 지금 저희는 이거가 이렇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냥 저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이 포인트에서의 지금 전 이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이 포인트에서의 탄젠트 스페이스를 기술한다는 거는 이 세 가지 관계가 결정이 되면 이 관계로서 이너 프로듀트가 기술이 된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거기서 R3의 dot product를 갖다 쓴다고 얘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말이 이해가셨나요? 자, 그러면 혹시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으면 제가 여기서 좀 더 쓸 건데요. 한 가지 제가 반드시 여쭤보고 넘어가야 되는 거 그리고 계산미분계에서 제가 했던 얘기인데 S2의 리마니안 매트릭의 정체는 정확하게 무엇이다? S2의 리마니안 매트릭은 R3의 dot product입니다. 이 말에 생각을 해보시면 저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되게 러프하게 말하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이너 프로듀트가 탄젠트 스페이스마다 정해지면 쉐입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너 프로듀트를 같은 거를 쓰면 당연히 공간들이 같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말이 아니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R3의 dot product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S2의 이너 프로듀트를 기술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S2랑 R3가 같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지만 S2의 실제 리마니안 매트릭 즉 각 탄젠트 스페이스에서의 이너 프로듀트를 뭘 쓰고 있는 거냐? 정확하게 R3의 다 프로듀트를 저가 쓰고 있는 겁니다. 오해 안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가령 저희가 지금 여기서 dot product를 쓰고 있다고 해가지고 실제로 그러면 S2의 리마니안 매트릭을 dot product로 줬다는 뜻이에요? 그 말이 아니죠. 이너 프로듀트는 예의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까지는 써놓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가 여기서 notation으로 U를 제가 1로 바꾸고 V를 2로 바꿔치기 한다면 보통 이거를 어떻게 많이 쓰냐면 G11 이제 조금 익숙한 notation 계산해 보신 분들은 나오실 텐데 이거를 저희가 G12 혹은 이게 다 프로듀트는 순서를 바꿔야 되니까 G21 이게 G22입니다. 물론 각 포인트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만든 매트릭스 G11 G12 G21 G22 이거를 저희가 각 포인트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거를 매 포인트마다 반복하는 거죠. 이거를 저희가 리마니안 매트릭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관점에서 질문하시면 좋겠냐면요. 와닿지 않는다는 거 계셨습니다. 어느 관점에서 S2를 포함해가지고 구체적인 서피스를 줄 때 혹은 사실 이거를 일반화해가지고 계산하고자 할 때 내가 이거를 자유자재로 갖고 쓸 수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디스커션이 일어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방선 선생님. 네. 이거에 대한 감상인데요. 이 개념을 처음 봤을 때 제가 접한 읽은 문서에서는 풀백 매트릭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게 딱 와닿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퍼스펙티브가 결국 똑같은 건지 그걸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제가 이해한 바로 정확하게 자코비안 트랜스포스 자코비안 에서 나온 저거 네. 정확하게 RNA 유클리드 매트릭을 풀백했다는 말과 제가 지금 한 말이랑 정확하게 똑같은 말입니다. 풀백의 정의가 정확하게 뽑아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강수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이너 프로젝트 관련된 얘기가 제가 이야기로는 대략 이렇게 외롭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로컬하게는 이제 이너 프로젝트가 주어진데 그게 글로벌한 쉐입을 결정하는 것과는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다라고 지금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글로벌 스트럭처를 결정하기를 원하냐면 각 포인트마다 그 포인트의 탄젠트 스페이스의 쉐입을 그 포인트의 그 탄젠트 스페이스의 이너 프로젝트를 토대로 로컬하게 규정을 짓겠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미 생각 자체가 탄젠트 스페이스의 쉐입을 로컬하게는 인피니테시만한 센스에서는 그 점 그 설피스 점 근처에서의 쉐입으로 동기화를 시키고자 하고요. 그거를 모든 점마다 다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리마니안 매트릭은 이너 프로젝트가 아니죠. 리마니안 매트릭은 이 포인트마다 바뀌는 이너 프로젝트의 패밀리인 겁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요. 말이 가시나요? 그래서 모든 탄젠트 스페이스에서 이너 프로젝트를 다 모아줘가지고 그게 설피스 혹은 매니폴드의 쉐입을 결정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리마니안 매트릭이 주어진 시점에서는 모든 탄젠트 스페이스의 정보를 다 들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다들 괜찮으신가요? 또 다른 질문들이 있으시면 듣고요. 지금 미분을 수행하기 전에 공간 위에서 어떤 일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직관부터 만들고 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그러면 그 다음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는 어떤 얘기를 해야 되냐면 저희가 이미 계산을 해보신 분들은 보기 시작하실 노테이션은 이 꼴백이신 노테이션 얘기를 할 필요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직관이에요.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냐. 물론 계산 레시피들 보신 분들은 이미 있으시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거를 와닿게 하기 위해서 얘를 와닿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그 두 가지 상황을 비교하고자 합니다. 하나는요. 그냥 대놓고 R 저희가 그냥 N을 생각을 할게요. R2나 R3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되묻습니다. 저희가 미분한다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알고 있어요. 그렇죠? 저희가 이때까지 R에서 미분한다는 건 어떤 행위였습니까? 그냥 컴포넌트와이즈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미분의 뜻입니다. 적분도 그 뜻이고요. 동행이 되시죠? 그게 미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데요. 가령 이제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싶냐면 그림으로 좀 일단 그려가지고 설명을 해보려고 해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이거를 R3라고 해볼게요. 그림을 생각하기 위해서. 그러면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계신 그림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수식으로 쓰기 전에 그림으로 일단은 상황을 비교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뭐를 미분하고 싶냐면 벡터장을 미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벡터장을 미분하고 싶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커브가 돌아다닌다고 할게요. T를 가지고 이해하셨죠? 그리고 미분 가능성 이런 것들을 다 걸기로 하자고요. 그래서 어떤 부드러운 곡선이 R3N에 돌아다녀요. 괜찮죠? 그리고 이 곡선을 따라가지고 이 T가 정해지는 것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포인트 끝점들이라고 한다면 끝점들이라고 한다면 제가 벡터 빌드를 뭘로 잡겠냐면 Y로 잡게. 그러면 이 점이 Y 오브 A 이 점이 Y 오브 B라고 하면 여기서의 탄젠트 스페이스에서의 어떤 이런 벡터들이 나오는 이해 가시죠? 가령 어떤 그러면 각 점마다 이런 어떤 벡터들이 결정이 되는 이게 이게 제가 Y 앳 시티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커브가 있고요. 다시 한번 그림을 각자 동기화를 하기 위해서 R3라는 공간을 제가 상정을 했어요. 그래서 R3에서 커브를 하나 줬어요. 부드럽게 가는 곡선 그리고 각 점마다 벡터자 벡터들이 찍힌다고 합시다. 이해 가시죠? 실제로 이 벡터들의 정체는 이 포인트를 기준으로 한 탄젠트 스페이스 얘도 탄젠트 스페이스 사실은 R3인 겁니다. 이해 가시죠? 탄젠트 스페이스 그 자체도요. 이 점을 원점으로 갖는 어떤 R3가 다시 있는 거예요. 거기서의 벡터를 하나 골라주는 행위일 뿐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 CT가 T를 따라서 A부터 B까지 진행이 될 때 이 지금 화살표들이 쭉쭉쭉 바뀌어나가겠죠. 그리고 지금 이 바뀌어나가는 과정들은 다 미분 가능하게 부드럽게 바뀌어나가고 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직관적으로 괜찮죠? 어떤 이상한 상황이 아니면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저희는 뭘 하고 싶냐는 얘를 미분하고 싶어요. 이놈을 미분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미분한다는 행위는 어떤 의미일 수밖에 없냐면 너무 당연한 말로 이 의미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Curve C를 따라가지고 이게 순간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를 추적한다는 의미가 될 수밖에 없죠. 이해 가셨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되어야 되냐면 제가 그러면 이거를 가령 제가 이거를 지금 이제 제가 요런 적절한 기운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게 어떤 가령 입실룬만큼 요렇게 더 보내줄게요. 거기서 이렇게 있는 거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땡겨와요. 요렇게 땡겨와요. 그러면 얘를 이제 그대로 제가 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땡 아씨 그림이 너무 안 좋다. 제가 이거를 가령 그냥 요렇게 인위적으로 그릴게요. 요렇게 그러면 이거를 이 점으로 이렇게 평행하게 땡겨와요. 말이 가시죠? 땡겨와요. 그 다음에 뭘 주적해요? Difference를 주적해요. 그럼 이게 실제로는 Y C 그 T 플러스 엡실론에서 Y C T를 뺀 요 방향이 딱 나오죠. 그리고 그게 T를 0으로 그러니까 엡실론을 0으로 쭉 줄여줄 때 엡실론을 0으로 쭉 줄여줄 때 그게 순간적으로 어느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가 그 아웃풋이 이 의미여야만 될 거예요. 의미에 가셨어요? 반드시 그 의미여야만 돼요. 그러면 다시 얘기한다. 제가 지금 이거를 어네리시스 입장에서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지오메트리 입장에서 설명하려니까 그림을 상상하시고 클릭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직을 일단 붙지 마시고 지금 이게 어떤 의미여야 되는지에 대한 그림을 머릿속에 박는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R3 그림 주고 커브 있고 커브를 따라서 벡터들이 쭉 바뀌고 있으면 그게 내가 어떤 특정점에서 이 벡터장을 미분한다는 뜻은 이 벡터가 순간적으로 바뀌는 거를 하나를 이렇게 땡겨와가지고 이 디퍼런스가 순간적으로 어떤 방향을 가르치는지 의미일 수밖에 없다. 다 괜찮으신가요? 이게 만약에 괜찮으시다면 제가 이걸 다시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수식의 그림이 상상이 지금 가신다고 한다면 얘는 그럼 다시 뭐가 되어야 돼요? 얘는 다시 여전히 여기서의 벡터여야 돼요. 또 다른 무언가 이해가셨어요? 얘는 여전히 R3에 속한 무언가여야만 됩니다. 괜찮나요? 자 여기까지 과정이 이해가 가졌으면 이 과정이 R3의 특권이라는 거 그러니까 Rn의 특권이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이 벡터를 제가 빨간색으로 표현해 놓은 것들 있잖아요. 이것들 전부 다 이 기준점을 원점으로 갖는 탄젠트 스페이스의 어떤 방향들이죠. 근데 그 탄젠트 스페이스는 R3죠. 다시 그러니까 이게 어느 방향을 R3 안에서 가르치든지 간에 R파가 아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수능이 가졌으면 이 직관이 R2여도 똑같죠. R4여도 똑같겠죠. 물론 우리가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Rn이면 지금 제가 말한 건 다 똑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그냥 컴포넌트 Y자에게 미분한다는 걸 그림으로 그린 거에 지나지 않아요. 실제로 미분을 한다는 행위에서는 벡터장이 컴포넌트가 n개에 있으면 그거를 그냥 각자 미분한다는 거에 진짜 뜻은 그냥 단순히 이 뜻입니다. 다 괜찮으시죠? 굉장히 엘리멘트라는 얘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자 그러면 혹시 그거를 제가 지금 기술한 거를 이 그림으로 가져오는 순간 바로 문제가 된다는 거 혹시 눈치채시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자 다시 얘기합니다. 수식으로 생각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림으로서 이게 어떤 상황일 수밖에 없는지를 상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에 다시 제가 서피스를 데리고 올게요. 이 서피스가 어떤 그 R3 안에 이렇게 인베링이 되어 있는 서피스가 있다고 할게요. 아까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걸 어떻게 그림을 그리겠냐면 이렇게 그림을 그릴게요. 대충. 그러면 제가 여기서 커브를 하나 줄게요. 색깔도 그냥 똑같이 할게요. 색깔도 똑같이 제가 이거를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괜찮죠?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고 이런 것들 다 된다고 치자고요. 무슨 의미인지 다 아니까. 그래서 이게 CT예요. 괜찮죠? 그리고 벡터장도 여기에 놓여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얘도 가령 이런 어떤 Y of A 뭐 그냥 여기가 어떤 Y of B라고 치자고요. 그리고 이 중간들을 각 CT마다 T 밸류들마다 그것들에 대응되는 이런 놈이 있다고 생각을 하자고요. 말 되죠. 그림 다 상상 가시죠. 여기까지 갔어요? 그러면 다시 얘기합니다. 얘는 지금 서피스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얘는 투 디멘전입니다. 아까 같은 짓거리를 하면 왜 문제가 되나요? 물론 얘도 똑같이 R3인 점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S 당시 우리는 모든 상황들도 R3에 넣고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죠? 그림에서 이게 왜 문제일 수밖에 없나요? 혹시 이게 가시나요? 수식으로 뭐라고 말하잖아요. 탄젠트 스페이스는 이해가시나요? 이분이 서피스에 있어야 되는 당위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겠죠. 일반적으로 R3에 있겠죠. 왜냐하면 탄젠트 스페이스는 여기서 모여야 되니까요. 그 점을 원점으로 가는 R2여야 되니까요. 그러므로 얘가 잘 정의가 된다는 거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R3의 벡터로서는 분명히 잘 정의가 돼요. 단지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닐 뿐이에요. 이게 어떤 거에 가까운 거냐면 우리가 길을 갈 때요. 길을 갈 때 우리가 그 길을 갈 때마다 그 방향들을 갖고 있죠. 그 자동차를 타고 가는 상황을 생각할 때. 근데 우리가 느끼는 그 힘은 저 평면에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저 평면에 외부 세계의 힘은 우리가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미분의 개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에 뭘 해야 돼요? 다시 수직으로 내려주는 행위를 해줘야 됩니다. 즉 R3에 속해 있는 걸 다시 강제로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탄젠트 스페이스로 다시 귀속시키는 행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리뉴얼 지발 입장에서는 오소고날 프로젝션을 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힘은 그것밖에 없거든요. 이게 레비시비타 커넥션의 뜻입니다. 그래서 유클리드 공간에서 똑같은 건데요. 우리가 실제로 미분 중에서 우리가 실제로 탄젠트 스페이스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만 미분의 어떤 벡터로서 귀속시키고자 하는 게 레비시비타 커넥션이 진짜 어떤 하는 행위예요. 그림으로서는. 그게 당연히입니다. 말 이해 가셨나요? 그러면 이거를 수식으로 표현한다면 이런 말이 됩니다. 혹시 근데 지금 그림 설명에 대해서 혹시 와닿지 않거나 한 거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두 개 주셔도 됩니다. 지금 이 서피스 상에서 아래로 이렇게 포지션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지금 R3에서 지금 CT 그리셨을 때 Y는 CT, 델타, 엡실론은 YCT에 가져가가지고 그 차이를 보였잖아요. 네. 그럴 때는 같은 평면 위에 있었는데 지금 이 그 서피스 위에서 가져가면은 그 탄젠트 공간이 탄젠트 스페이스가 서로 겹치지 않는 거잖아요. 그거는 여기서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실제로는 각 탄젠트 이 지금 상황에서도 이 두 점은 애시당초 다른 탄젠트 스페이스에 속합니다. 애시당초. 그런데 이 아주 작은 데에서 하나를 그냥 단순히 평행이동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고 디퍼런스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이 그림을 제 생각에 어떻게 수정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냐면 이렇게 그리기보다 왜냐하면 사실 저는 이 벡터들이 탄젠트 스페이스에 살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그리지 않고 이렇게 그릴게요. 일부러. 이 정도로 그릴게요. 이해 가시죠? 일부러 탄젠트 스페이스에 지금 살도록 제가 그림을 잡아놓은 겁니다. 괜찮죠? 그러면 단지 이놈의 디퍼런스를 구한 게 다시 이 커브에 혹은 이 서피스에 탄젠트 스페이스에 디렉션으로 살겠느냐? 아닐 거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막 이 디퍼런스를 취해가지고 엡실론을 보내주는 0으로 보내주는 과정에서 그냥 R3에 뭔가로 툭하고 튀어나오는 뭔가가 나올 뿐일 거예요. 단순히.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거를 느끼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는 뭘 보고 싶냐면 이 포인트에서의 탄젠트 스페이스에서의 컴포넌트만 보기로 원하는 겁니다. 이 포인트를 제가 가령 Q라고 잡으면 우리는 여기에서 감각할 수 있는 것들만 보기로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령 제가 미분을 해가지고 얻어낸 벡터가 이런 거였다고 한다면 이런 거였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 이렇게 다시 도로 오소고나 프로젝션을 해가지고 요 놈을 사실은 보는데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요거를 미분이라고 정의하고 싶다. 이게 사실 핵심이거든요. 리마니안 지오메트리는 전부 다 그림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십별이면 이게 어떤 그림인지 클릭이 되면 다 대부분 끝이거든요. 그 다음에 강수 선생님. 이제 공부하면서 커넥션이라는 얘기 많이 듣는데 커넥션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내가 다루고 있는 공간으로 엘리멘트를 프로젝션시켜 비속시키는 게 커넥션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정의를 하기는 할 건데 오늘 이제 같이 할 건데요. 근데 일단 개념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의를 그냥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지금 볼 거냐면 두 가지를 비교해가지고 역시 얘기를 할게요. 하나는 RN에서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커넥션을 정의하기 전에 먼저 어떤 것부터 저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냐면 이 노테이션을 정의하는 과정에서 얘는 이제 두 탄젠트 두 벡터 필드를 받아서 이 기호는 M에서 주어지는 벡터 필드 기호를 지칭하고 아웃풋도 벡터 필드입니다. 기본적으로. 얘는 이제 이미 아파인 커넥션이에요. 그래서 X, Y를 받아가지고 Y를 X로 미분한 것은 이라고 해가지고 얘를 이제 아파인 커넥션에 정의할 건데 저희가 일단은 얘부터 좀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이제 얘기한다는 건 어떤 의미여야 되는지부터 좀 정확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그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거 이게 사실은 이제 수학적으로는 증명을 해야 돼요.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직관적으로만 퉁치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이게 중요한 노트입니다. 저희가 이때까지 R sub U라고 쓰는 이 노테이션 있죠. 맨 처음 첫 페이지에서 한 거요. 그리고 R sub V라고 한 거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R3의 벡터입니다. 얘는 이거고요. 다 괜찮죠. 이렇게 봤으면 이때까지 빼냈는데 얘는 각각은 뭘로 공부해 보신 분들이 이제 뭐 얘기할지 아시죠? 이거 다 뭐에 대응된다? 얘에 대응되고요. 얘에 대응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R3라는 벡터로 보았던 것을 이제 퍼스트 오더 디퍼렌셜 오퍼레이터로 바꿀 겁니다. 이게 맨 처음 초심자료 공부할 때 굉장히 헷갈려하는 포인트 중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아까 이제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이 R을 이용해가지고 파라미트라이저한 것들에 미분을 편미분을 해준다고 이거 오케이. 와닿는다. 이거는 어렵지 않으실 수가 있는데 근데 실제로 우리는 이렇게 아이덴티바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했던 거는 사실은 이 퍼스트 오더 디퍼렌셜 오퍼레이터 편미분 오퍼레이터로서 볼 수가 있다. 이거 우리가 왜 그런지도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이유? 혹시 이유 설명하실 수 있는 분 있으신가요? 왜 두 개는 같은 겁니까? 우리는 벡터를 방향도 함수의 방향을 결정하는 걸로 생각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F가 서피스에서 주어져 있는 적당한 좋은 함수라고 가정을 한다면 적당한 디퍼렌셜블 그러니까 정확한 임의입니다. 아무 함수나 데리고 와요. 아무거나 데리고 와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이거를 미분한다는 의미는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의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걸 실제로 그림을 생각을 해보시면 근데 저도 이거 맨 처음 공부했을 때는 엄청나게 꼬여하고 헷갈려하고 했던 기억들이 다요. 한참 걸렸습니다. 이거 이해를 정확하게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지금 요점 근처에서 어떤 함수 F를 다시 데리고 와서 어떤 리얼 밸류를 이렇게 쏴주는 이런 함수가 있으면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미분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미분해야 되죠. 이해 가셨나요? 실제로는 우리는 다시 로컬리 유클리디 하는 걸 써가지고 다시 유클리디 공간에 오픈셋을 데리고 와서 이 짓거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거를 아까 노테이션 그냥 똑같이 쌓았으면 그 F 이걸 제가 지금 F-inverse 이건 R, U, V 썼고 이쪽을 제가 F라고 썼는데 이 노테이션 똑같이 쌓았을게요. 그러면 실제로 얘는 어떤 의미가 되어야 되냐면 이거는 여기서 미분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U, V 플레인에서 미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실제로 미분을 어떻게 하느냐 먼저 이렇게 땡겨와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미분기하 책들을 읽어보면 이런 기호 하나도 설명 안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다 언제나 이미일 수밖에 없거든요. 헤아려 보면. 이해 가셨나요? 물론 여기서 따져줘야 되는 건 이게 이미의 코디네이트 혹은 이미의 차트에 의존되지 않는 방식인 것을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아무거나 데리고 와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 가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놈의 지금 F-inverse의 선택지는 무한 가지가 있어요. 그 포인트를 픽스를 할 때. 그래서 아무거나 데리고 와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반드시 설명을 해야 되냐면 이 지금 F-inverse 혹은 F에 의존되지 않는 방식인 것을 설명을 언제나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걸 하도록 하는 컨셉이 텐서라는 컨셉이에요. 근데 어쨌거나 실제 계산은 첫 코디네이트를 선택하면 그 코디네이트에 의해서 계산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말 이해 가셨어요? 이게 가령 S2의 경우에 이렇다 했다면 실제로 스피리클 코디네이트를 골랐다고 말하는 시점에서 사실은 UV 플레이는 이미 골라 놓은 거예요. 이미 이걸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나 스피리클 코디네이트를 골라야 되는 건 그건 아니죠. 다른 거 골라도 되죠, 사실은. 조금 변형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얼마든지. 말 이해 가시죠? 그럼 이걸 실제로 미분을 하게 된다는 의미는 다시 한 번 쓰면 말장난이지만 노테이션을 제가 다시 R로 바꿔서 본다면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다변수미적 문화로 어떤 걸 알고 있냐 이게 정확하게 그래디언트 벡터랑 정확하게 I sub U에 다 프로젝트 된다는 걸 우리가 배운 적이 있거든요. 이 계산은 체인 룰에 단순히 결과합니다. 그래서 체인 룰을 써주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다시 보시면 이게 지금 뭐에 대한 거냐면 임의의 F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 자리를 비우면 이 슬롯을 딱 비워 놓게 되면 정확하게 지금 이놈의 역할이 같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의미에서 우리는 왜 우리가 이때까지 친숙하게 Rn의 벡터라고 썼던 것들을 퍼스트 오드 디퍼런셜 오프레이터로 바꾸기를 원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사실은 있어요. 근데 일단은 바꾸는 단위에는 뭐가 있냐면 임의의 펑션에 대해서 우리는 그 방향으로의 방향도 함수를 정의하기로 원하는 거예요. 첫 번째 단위. 우리는 방향이라는 개념을 정의하는 대신에 어떤 함수를 주더라도 미분 가능한 어떤 함수를 주더라도 그 방향으로 방향도 함수로서 벡터를 다시 재 이해하려고 합니다. 말이 가시네. 우리가 예를 준다고 하는 행위나 이 유방향으로 미분을 한다는 행위나 같은 의미로서 여기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유방향으로 미분하겠다는 의미에서는 임의의 함수에 대한 미분의 의미로서 이해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해야 얘는 지금 뭐에 의존되는 컨셉이냐면 R3에다가 넣으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반면에 얘는 얘만 잡으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훨씬 더 많은 경우에 표현하기가 실제로는 더 간결합니다. 근데 사실은 얘 써도 돼요. 얘 쓰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이걸 쓰는 게 많은 면에서 훨씬 더 여러 의미에서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갖다 쓰는 겁니다. 말 괜찮으실까요? 왜냐하면 나중에 저희는 서피스를 포함해서 매니폴드를 유크리드 공간에 넣고 작업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런 게 없어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말 이해 가셨나요? 지금은 서피스가 R3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R sub U랑 R sub V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매니폴드는 저희가 유크리드 공간에 집어넣고 작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R sub U랑 R sub V 같은 걸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엣지 당시 유크리드 공간에 넣고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원하지 않아요. 혹시나 많은 분들이 또 더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왜 굳이 똑같지 않았냐. 이게 매니폴드를 얘기할 때 리마니안 매니폴드는 그렇게 해도 돼요. 사실은. 근데 매니폴드가 사실 리마니안 매니폴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인베딩은 사실은 함부로 갖다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리마니안 지오메트리 카테고리에서는 사실은 서피스랑 똑같이 해도 사실은 됩니다. 내신 매니폴드를 쓰면 되거든요. 근데 원하지 않아요. 많은 경우에. 그래서 리마니안한테 형용사를 빼야 되는 경우들에 한해서는 이런 짓을 하는 거를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R-sub-U랑 R-sub-V로 기술을 하는 것 대신에 퍼스트 오더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로 얘는 코디님만 잡으면 할 수 있는 행위잖아요. 근데 이거는 언제나 보장이 돼요. 왜요? 매니폴드는 언제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죠. 정의상 허용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퍼스트 오더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를 벡터 빌드 및 탄젠트 벡터의 의미로서 생각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혹시 이거 물론 수학적으로는 1대1이 대응이 되는 건 사실은 보여야 돼요. 수학적으로는 우리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탄젠트 벡터 및 벡터 빌드의 모임과 소위 말해서 데리베이션의 모임이 사실은 같은 것이다. 벡터 스페이스로서 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고 존인책 같은 거 보면 잘 되어 있는데 사실 그 디테일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확인해 볼 만한 가치가 있긴 하지만 그거 그냥 결국 예언하면 제가 지금 한 마리 사실 전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커넥션 정의하기 전에 일단 이 얘기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분하지 않고 구분하지 않고라는 얘기는 이거를 갖다 쓸 때도 있지만 이거를 갖다 쓸 때도 있고 후자를 이제부터 많은 경우를 갖다 쓸 거라는 겁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이거 두 개는 같은 거예요. 실제로는요. 물론 이 아이덴티파이하는 과정을 알고 있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이게 한 가지 마지막 예시로 만약 R3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의 벡터로서 우리가 이때까지 E1, E2, E3 편하게 썼잖아요. 그럼 우린 이거를 어떻게 볼 것이다? DDX1 DDX2 이거랑 같은 걸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말 되나요? 말 되죠. 왜냐하면 이 편미분 연산자에 쓰이는 방향도 함수의 벡터들은 E1, E2, E3가 정확하게 대응이 되거든요. 혹시 말이 이해가 가시나요? 혹시 이거 어려운 개념입니다. 혹시 이해 안 가시거나 디스커션에서 하고 싶으시면 알려주시고요. 커넥션 얘기하기 전에 지금 벡터장을 벡터장으로 미분하는 개념을 얘기하기 전에 벡터장이라는 것 자체를 퍼스트 오더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로서 우리가 표현한다라는 것과 들어가는 가운데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하는 겁니다. 네, 강준 선생님 지금 이렇게 오퍼레이터로 바꾸는 이유를 제가 좀 이해를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요. 리마니안 매니폴드에서는 말씀하셨던 R-subv, R-subv가 되는데 매니폴드 안에서 이런 개념을 갖다 쓰고 싶은데 그러면 전제 조건 중에 설명을 하신 게 제가 지금 이해를 한 게 매니폴드라는 게 대부분의 경우 이상 동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갖다 쓸 수 있다라고 제가 그런 전제를 깔고 지금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매니폴드는 일단 제가 생각하는 매니폴드는 기본적으로 스무스 매니폴드이고요. 토플로시컬 매니폴드보다 훨씬 센 개념으로 그래서 우리는 국소적으로는 전부 다 유클리드 공간의 볼로 표현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정의상 이거는 언제나 허용이 되고 이거는 위상동영인 거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오버랩이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 스무스하게 디퍼모필하게 바뀌는 거가 다 보장이 되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의 리마니아 이미의 스무스 매니폴드에 대해서 포인트를 찍었을 때 그 포인트를 원점으로 갖는 볼을 아래에 대해서 찾는 거는 언제나 가능하도록 매니폴드가 정의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탄젠트 벡터 혹은 벡터 빌드를 로컬하게 이렇게 잡는 건 언제나 허용이 됩니다. 퍼스트 오더 디퍼런셜 오퍼렉터 여기서. 근데 반면에 우리가 R-sub-U랑 R-sub-V 같은 걸 쓰려면 매니폴드 자체가 유클리드 공간에 인베딩이 돼 있어야지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원하지 않는다. 정의상 자명하게 허용이 된다라는 거죠. 정의상 자명하게 퍼스트 오더 디퍼런셜 오퍼렉터를 벡터 빌드 및 타젠트 벡터로 쓰는 거는 정의상 자명하게 허용이 되지만 매니폴드를 유클리드 공간에 넣었다라는 건 정의상 자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매니폴드 앞에 붙어있는 서양사와 뭐냐에 따라서 실제로 페일합니다. 혹시 또 다른 분들도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요. 그래서 여기가 첫 번째 추상합니다. 우리는 퍼스트 오더 디퍼런셜 오퍼렉터 이제부터는 벡터 빌드의 직관으로 막 갖다 쓰거든요. 이거가 만약에 포인트를 고정하면 타젠트 벡터고 고정하지 않으면 벡터 빌드입니다. 이제 그렇게 그냥 막 갖다 쓰겠다는 거죠.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함부로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거 두 개를 정말 같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퍼스트 오더 디퍼런셜 오퍼렉터가 있으면 임의함수에 대해서 그 방향으로 미분하는 벡터가 존재할 수밖에 없으니 그 벡터랑 사실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또 다른 분들 다 괜찮으신가요? 질문 없으신가요? 네. 윤종호 선생님 맨 마지막 그림에서 P랑 P임버스 방향이 혹시 이게 맞나? 아니면 제가 잘못 생각했나? 그 B랑 B-inverse는 어떤 책에는 차트, 어떤 책에 코드,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요 이거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사실 저는 그래서 이거 용어 구분, 정통 리마니안 지점에 대한 사람들은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솔직히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결국에는 이게 다 1대1 맵이기 때문에 B라고 표현하는 B-inverse라고 표현하는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방향은 상관이 없는 거죠? 내 편의대로 잡아주는 겁니다 내 편의대로 잡는 건데 우리가 정확하게는 이 경우에는 U, V로 땡겨서 데리고 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제가 잘못 썼네요 그러니까 잠시만요 첫 번째 페이지를 그대로 가져가기를 원하는데 이게 지금 B-inverse고 이렇게 지금 데려왔고요 이거 지적하신 거라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인베이딩 자명하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매니폴드에다가도 추가적인 스트럭처를 더 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리마니안 매니폴드면 리마니안 매트릭으로부터 결정이 되는 게 리마니안 매니폴드거든요 그래서 리마니안 매트릭만 보면 돼요 근데 다른 매니폴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볼륨 프리저빙 같은 거를 원하는 심플렉틱 매니폴드도 있고요 복소 구조가 보존되기를 원하는 컴플렉스 매니폴드 이런 거에서는 이런 인베딩을 못 씁니다 그래서 매니폴드라는 거 이외에 추가적인 구조를 더 고려해 줘야 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함부로 인베딩하면 구조가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매니폴드가 되는 전제에선 언제나 퍼스트 오더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를 택하는 거는 문제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가져가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 더 있으신가요? 그래디언트 F는 아직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커렉션부터 얘기를 해야 되고 근데 좋은 질문입니다 그 사실 이제 기통에서도 제가 한번 다뤄놓기는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해하셨죠 하고 넘어갈 생각은 없고 이제 컨크리트하게 따라오는 센스에서 이해를 하기로 원하고요 근데 이제 어떤 것들은 보시면 좋겠냐면 그래디언트 벡터의 정의는 절대로 컴포넌트 와이즈 파셜 데리버티브의 의미가 일리가 없는 거죠 그거는 유클리드군 경우 한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때까지 했던 미분의 방식은 이런 식으로 미분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그 공간을 이제 제가 두 가지 예시를 오늘 드리고 레비시비타에 대해서 오늘 대수기화를 얘기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매니폴드로 Rn을 줄게요 Rn을 줄게요 그러면 제가 벡터필드로 두 개를 골라줄 건데요 Y를 X로 미분하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어떻게 미분하고 싶냐 가령 얘는 써메이션 이제 이것도 막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은 정확하게 이렇게 쓰면 기호 2에 가시죠 이 아이는 스탠다드 베이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서 하나 여쭙습니다 저는 이걸 벡터필드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탄젠트 베터가 아니라 즉 저는 포인트를 고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해하시죠? 그럼 여기서 X, I는 넘버인가요? 아닙니다 이해 가셨나요? X, I는 뭐여야 되는 겁니까? 펑션이어야 됩니다 포인트를 집어넣어야 넘버가 나옵니까? 제가 지금 하는 말 이해 가시나요? 탄젠트 벡터이려면 그 스탠다드 베이스 리니어 컨비디션이 표현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이 만약에 제가 이걸 한 줄을 더 쓸게요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각 포인트마다 여기서는 유클리드 공간인데요 이 경우에는 그러면 X서브 P가 얘가 여기에 들어가는 건데 얘가 단지 벡터 스페이스로서 Rn이 될 뿐이에요 얘가 이해 가시죠? 얘가 그 포인트의 탄젠트 스페이스의 원수일 뿐입니다 이해 가셨나요? 그런데 얘가 스탠다드 베이스의 리니어 컨비디션으로 적힐 뿐이겠죠 이해 가셨나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물론 스탠드 베이스는 결국 같은 의미인 거지만 그럼에도 P에 따라서 바뀌는 거죠 얘네들도 P에 따라서 다른 탄젠트 스페이스를 골라줘야 되니까요 근데 저는 벡터 빌드라고 말한 시점에서는 아직 포인트를 고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 이 기호에서 얘네들은 전부 다 뭐를 고정한 적이 없냐면 포인트를 고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얘는 그러니까 뭐예요? 펑션입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벡터 빌드에 취해지는 개수는 상수라는 의미 상수를 취해도 되는 건 그때는 상수 함수의 의미가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미분 가능한 함수여야 됩니다 말 되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디프렌시어블 펑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얘도 벡터 빌드죠 다시 이해 가셨나요? 그래야 포인트 P마다 탄젠트 벡터가 나오죠 그림으로 이거 지금 다 듣고 바로 소화가 힘드시더라도 한 주 동안 생각해 보시기로 권합니다 그림으로 클릭이 되면 축축 넘어갈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저희는 이거를 한 방 더 거쳐가지고 이 전체 표현을 어떻게 쓰겠냐면 이제 I는 1부터 N인 건 명확하니까 그냥 I라고만 적겠고요 나중에는 이 썸 노테이션을 생략해야 할 생각이니까 제가 조금씩 생략하게 쓰는 거거든요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바꿔도 되죠 아 근데 이렇게 하면 왠지 노테이션 헷갈리실 수 있는 이건 지금 다른 의미니까 제가 이거를 이렇게 일부러 다른 걸로 쓰겠습니다 괜찮죠? 그럼 의미 다 전달되셨나요? 그래서 지금 얘네들은 스무스 펑션이고 미분이 가능한 그 개수의 역할을 하는 코인피션트의 역할을 하는 스무스 펑션이고 얘네는 실제로 이 방향으로부터 결정이 되어진 퍼스트 오더 디퍼런셜 오프레이션이죠 이거 이해 가시나요? 여기까지 한 말 그러면 Y도 똑같겠죠? 이해 안 가시면 안 가신다고 하셔도 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서메이션 I가 돌 거고 YI가 있겠고 YI가 있고 그냥 한 번에 쓰면 이렇게 적혀야겠죠? 벡터 빌드로서 그래서 포인트를 고정을 하면 타지드 벡터가 나올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 다 소금 가셨나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질문 있으실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Y를 X로 미분한다는 개념 이때까지 우리가 해온 개념 을 생각을 할 건데요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일 수밖에 없냐면 하나는 제가 이거 서메이션 기호를 바꿔서 J로 바꾸고 있습니다 J로 바꾸고 X, J, D, D, X, J 그리고 여기도 sum이 있고 I, YI, D, D, X, I 이렇게 들어가 있는 꼴이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Y라는 벡터를 X라는 벡터로 미분하고 싶은 거예요 말 이해 가셨나요? 이거 그림으로는 어떤 의미인 거냐면 Y라는 벡터가 R3에 놓여 있는데 지금 이 벡터가 있죠 X라는 벡터가 있으면 예를 들어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면 X라는 벡터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였다고 해보죠 XP R3나 R2 안에서 말 되죠? 이런 벡터가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벡터가 탄젠셜한 디렉션이 되어지는 이런 커브가 나오겠죠 그래서 어떤 커브가 나올 거냐면 미분을 한 게 정확하게 XP가 되도록 하는 이런 커브를 제가 잡을 수가 있겠죠 이해 가셨어요? 그러면 제가 이미 Y라는 벡터를 따로 들고 있으니까 이 커브를 따라가지고 Y가 또 있을 거잖아요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YCT 여기서 CT는 뭘로 만든 거예요? XP로 만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미분할 수가 있겠죠 이게 실제로는 이 뜻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일단 그림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Y를 X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행위가 어떤 의미일 수밖에 없을 거냐면 벡터장을 미분하려면 벡터를 미분하는 벡터장을 미분하는 커브가 나와야 되잖아요 맞나요? 그런데 그 커브는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지금 기준이 되는 레퍼런스 벡터가 이 X잖아요 아이고 이 X잖아요 그러면 X라는 벡터가 인피니테시멜 디렉션이 되도록 하는 커브를 로컬하게 만들어내는 게 가능하겠죠 저도 아주 작은 구간에서는 이런 어떤 커브 C로 표현한 커브를 언제나 찾는 게 가능할 테니까요 그래서 딱 포인트 기준점에서 미분해가지고 그 커브가 정확하게 이 벡터가 XP가 되는 그런 커브를 잡을 수가 있겠죠 맞나요? 그러면 그 커브를 따라가지고 Y를 미분해버리면 되죠 그게 Y를 X를 따라서 미분하는 의미여야만 되지 않나요? 대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는 중고등학교 때 배운 미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다시 생각해보는 것이 지나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 다른 미분을 정의하고 소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그런데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떻게 보면 미분계화가 적분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는 것처럼 미분만 해가지고 뭔가가 되는 점에서 되게 좋을 때가 있는데 미분의 개념도 사실 잡기가 되게 쉽지 않은 어떤 것도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으면 제가 한 조 비난 더 적어놓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미분을 우리가 아는 방식을 해보면 이게 미분이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은 그 IJ 이렇게 밖으로 다 튀어나가고요 얘는 이게 실제로 미분하는 거에 스칼라만 결정하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튀어나가고 얘는 그대로 튀어나가고 그대로 나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미분했을 때 얘를 뭘 미분하는 거냐면 얘를 미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얘가 있는 거죠 이게 답이에요 이게 우리가 유클리드 공간에서 컴포넌트 와이즈하게 미분하고 있다는 거를 펜시하게 적은 거에 지나지 않아요 같은 얘기에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이 얘기는 뭐랑 같은 얘기냐면요 실제로 이렇게 미분하고 있는 거랑 제가 기호만 바꿔치기 한 거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진짜로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펜시하죠 이게 유클리드 공간이 계산이니까 셀피스로 한번 바꿔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어렵습니다 이거 당연히 대학원 수학이니까요 이게 계산하다가 그냥 좀 생각이 들었던 건데 이런 식으로 공변 미분인가요? 코베리언트 데리버티브인데 유클리드 공간 경우에는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는 그냥 단순 유저 데리버티브입니다 그래서 미분을 하는데 이게 지금 보면 서메이션이 계속 돌잖아요 그래서 이 미분을 할 때마다 컴포넌트가 N개씩 곱해서 늘어났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크리프트 페신볼 계산을 한 처음에는 이게 4개였고 한번 미분하니까 16개가 됐고 한번 더 하니까 64개가 나왔어요 원래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의 계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실제로는 계산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 저 이 계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왜 쉬운 계산이냐면요 이 경우 유클리드의 경우 한정해가지고 다시 한번 그대로 쓸게요 이렇게 미분이 되고 있을 땐 실제로 어떻게 미분이 나오느냐 일단은 얘는 영향을 끼치지 않고 밖으로 그냥 나갑니다 얘는 언제나 그냥 밖으로 나가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사실 여기까지는 이미의 affine 커넥션에 대해서 이미의 커넥션에 대해서 이건 언제나 승리해야 됩니다 정확하게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미분을 한다는 거는 언제나 이거 두 개가 곱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물론 하나는 펑션이고 하나는 벡터필드지만 어쨌거나 두 개의 대상이 곱해져 있는 거를 미분해야 되니까 뭘 써야 되냐면 라이프니츠를 혹은 프로젝트를 써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 실제로 미분이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하나는 이렇게 미분이 되어야 되고요 제가 지금 말하는 그리고 이 썸도 한 번 더 빼냈어요 썸도 언제나 그냥 그대로 뺄 수 있는 제가 미분 자체로 리뉴얼 연산이기 때문에 그 썸도 그냥 그대로 뺍니다 그래서 여기서 summation ij 그리고 xi 이렇게 되는 것도 아무 문제 없고요 이렇게 되고요 괜찮으시죠? 왜냐하면 저희가 두 함수 더한 거 미분하면 각각 미분해서 더한 거랑 같으니까 그래서 이거 n개 더하더라도 당연히 똑같아야 됩니다 괜찮으신가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라이프니츠를 혹은 프로젝트를 써야 됩니다 보통 라이프니츠를이라고 미분기하는 사람들은 부릅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ij에 대한 썸이 돌고 있고 xi 그대로 붙고 하나는 yi는 이거 뭐예요? yi는 펑션이에요 맞죠? 펑션을 xj 방향으로 미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펑션을 얘로 미분하는 의미가 될 수밖에 없고 나머지는 그대로 붙여야죠 동의해야 되시나요? 나머지는 그대로 붙여야죠 프로젝트 누르니까 근데 끝이 아니죠 하나는 첫 번째 거를 고정하고 두 번째 거를 그대로 미분해야죠 그러니까 하나가 더 뭐가 붙어야 되냐면 yi가 있고 얘가 붙어야 돼요 이렇게 미분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가 생각한 곱함수의 미분법입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그런데 유클리드의 특징은 m이 유클리드인 이유 때문에 그래서 얘가 0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크리스톨 심벌이 전부 다 에센셜이 0이어가지고 여기를 우리가 무시하도록 미분을 정의를 그렇게 했었던 겁니다 그걸 제가 이렇게 썼던 거예요 지금 이 형태를 이제 보시면 이렇게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거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등장하는 원래는 크리스톨 심벌이 다 꺼낼 건데 등장해야 되는 거를 우리는 미분을 어떻게 정의한 거냐면 그걸 다 0이라고 정의했던 게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유클리드 공간의 미분법인 겁니다 이렇게 그냥 무시한 거예요 한마디로 바라면 이게 왜 말이 되느냐 조금 더 직관을 만들어 볼게요 이거 무슨 의미인 거예요? 이거는 이게 제가 질문입니다 why? 지금 왜 이것들이 0이어야 되느냐 모든 인덱스에 대해서 왜냐하면 다시 이것도 의미상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벡터장 i 방향의 벡터장을 j 방향의 벡터장으로 미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유클리드 공간이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이 벡터들은 전부 다 사실은 이런 방향들이죠 각각이요 맞나요? 이런 놈들 이런 놈들 이런 놈들이죠 맞나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이 i를 얘가 지금 이제 제가 x1, x2, x3라고 할 때 제가 이거를 가령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2 방향을 1 방향으로 미분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뭐를 만들어야 돼요? 1 방향으로의 커브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당연히 커브 이거죠 그냥 단순히 1 방향이니까 맞나요? 얘에 대해서 2 방향을 보는 건 어떤 의미예요? 이거를 보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거 실제로 트랜슬레이션 해가지고 디퍼런스 보면 반드시 얼마예요? 0이죠 그러니까 0인 겁니다 왜요? 이게 유클리드 공간이니까 당연히 그냥 단순하게 평행 이동이 되잖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yct를 이게 지금 ct입니다 yct 플러스 입실론만큼 보내가지고 이 디퍼런스를 재주면 지금 이 디퍼런스를 재주면 당연히 그냥 이게 입실론을 0으로 보내기 전에 이거 애시장적 0이에요 원점 딱 맞춰가지고 보는 순간 그냥 똑같은 방향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여기가 다 0이 되니까 그래서 여기를 죽이는 걸로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팬시하게 쓰면 그 이미 언어를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얘를 실제로 표현하면 아시는 분들은 보셨겠지만 이게 실제로는 i, j, k 이렇게 써야 되죠 원래는요 이거 좀 이따 꺼낼 건데요 근데 얘네들을 다 뭘로 고르자? 0으로 고르자고 한 말이랑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모든 i, j, k에 대해서 그게 유클리드 비군법이에요 이걸 유저데리버티브라고 부를 뿐입니다 이게 괜찮으신가요? 좀 더 설명을 할지 아직 유클리드까지만 얘기를 했는데 일단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성호 선생님 드리고 싶은 질문이요 그 이거 전장에서 그 이제 베이시스를 오퍼레이터라고 설명해 주실 때 이제 partial partial mu가 f를 먹을 때 그 파이 인벌스를 거쳐가서 매니폴드로 넘어갔잖아요 잠시만요 근데 그렇게 했어야 됐던 이유는 저 오퍼레이터는 탄젠 플레인에 있는데 f는 셀페스에 존재하고 있는 애니까 그 f를 거쳐서야만 그 브릿지가 약간 생기는 느낌 똑같아요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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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건 저 미분 미분을 취하고 있을 때 그 어 covariant derivative로 나오기 전에 저 partial dx가 y를 먹잖아요 그래서 partial y partial x가 됐는데 그 저 phi 인벌스나 그런 걸 거칠 필요가 없이 바로 저게 먹히는 이유는 저 펑션은 지금 이것도 다 똑같은 겁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잡는 여기서 말하는 펑션은 저 x i y j 저런 펑션은 탄젠 스페이스에 놓여있는 펑션 아닙니다 오해하시는 건데요 바로 탄젠 스페이스의 그 오퍼레이터가 저걸 칠 수 있는 건가요? 제 목소리 안 들리시나요?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제 목소리 안 들리시나요? 혹시?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아 예 그 들리신다고 생각하고 지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혹시 방송 선생님이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이제 들립니다 아 네 좋습니다 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우리는 유크리드 공간을 매니폴드로 이미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이 계산을 할 때에는 이 계산을 할 요 계산을 할 때에는 전부 다 뭐를 써야 돼요? 코디네잇을 골라야 돼요 하나를 이게 말이 되는 건 오직 말씀하신 것처럼 이 UV 플레인으로 땡겨오고 나서 그러니까 선택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매니폴드에 대해서는요 근데 우리는 유크리드 공간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뭘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글로벌 코디네잇을 쓰고 있을 뿐입니다 이 행위는 여전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유크리드 공간도 바꿔서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 폴라 코디네잇을 쓸 수도 있고요 그거가 지금 실제로 이 B 혹은 UV 플레인으로 어떤 옮겨가는 행위가 이미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코디네잇을 픽스하면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계산들은 코디네잇을 픽스하고서 하는 계산입니다 오늘 본 모든 계산들은 그거 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불가능하니까요 말 그대로 이해가잖아요 저희는 처음부터 뭐라고 했냐면 서피스 위에서 계산하고 있지 않았어요 맨 처음부터 저희는 이거를 로컬하게 UV 플레인으로 데리고 온 이게 굉장히 좋은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생각은 서피스 위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걸 다변수 미적분화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RN으로 가지고 오는 과정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굉장히 민감하게 봐야 되는 게 맞냐면 코디네잇을 어째 어떻게 픽스하고 있는지 봐야 돼요 괜찮나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과정 퍼스트 오더 오퍼레이터로 벡터를 보고 있는 행위도 코디네잇을 픽스하고 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그 전에 하는 게 아닙니다 코디네잇을 픽스하면 그러니까 이걸 그림을 제가 다시 한번 그려놓을게요 일반적으로 매니폴드가 있어요 M 차원 공간 그럼 여기서 홀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공간이 있다고 할 때 포인트를 고정을 해요 그럼 이 포인트는 저희가 매니폴드 위에서 고정하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 이게 근데 그 실제로 미분계할 레퍼런스들 보다 보면 그런 설명을 하나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런 것들을 다 이해했다고 전제하고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오픈셋을 잡아가지고 이걸 우리가 어디로 데리고 갈 수가 있냐면 이거를 RN에 RN이라고 하고 제가 이거를 X1부터 Xn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것들이 어떤 액시스들이 그냥 쭈르륵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칠게요 그래서 이게 N-1 예를 들어하고 Xn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치죠 말 되죠 그래서 이 어떤 볼 이런 어떤 이제 그 어떤 볼로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거라고 할게요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서 DDX1부터 DDXn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제 이거는 맥락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많은 경우에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많은 경우에는 제가 이 맵을 다시 그냥 F1라고 쓰면 실제로 이 진짜 뜻은 어떤 의미일 때가 맞냐면 많은 경우에는 이걸 이제 그 푸쉬보드 해가지고 사실은 여기서 정의가 돼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이 방향으로 벡터 이런 타지트 벡터가 있다고 치자 근데 실제로는요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실제로 미분하는 거는 차트로 코디니스로 땡겨야지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림을 생각할 때는 이거 자체를 여기로 데리고 간 그림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시는 부분에서 이를테면 F C 인피니티 N에서 R N 매니폴드에 존재하는 펑션인지를 이해를 한 것 같아요 네 아까 Partial differentiation이 일어난 과정에서 Partial Y, Partial X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여기보다 조금 아랫장에 그거는 저 오퍼레이터가 바로 Y한테 찍혀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처음부터 우리는 그런 걸 정의한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쓰는 모든 행위는 애시당초 땡겨온 거를 다 생략하고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저 Y, I도 C, M인가요? 저희는 전부 다 이렇게 데리고 와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전부 다 이 모든 행위는 매니폴드를 로컬하게 유클리드 공간의 볼로 땡겨오고서 전부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고 안 쓰고 있을 뿐이에요 알겠습니다 근데 단지 이 경우는 문제가 없는 게 뭐냐면 유클리드 공간이기 때문에 이때는 글로벌 코디니시 애시당초 F가 그냥 아이덴티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진짜로 안 써도 되는 상황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 표현 자체 그대로 직독직해를 해도 되는 문제가 맞기는 해요 이 경우에 한정해가지고 근데 실제로 이렇게 쓰는 노테이션에서는 언제나 코디니에잇을 반드시 픽스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말이 그냥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하신 게 분명히 문제가 돼요 펑션은 매니폴드의 정의가 돼 있고 실제로 우리가 하는 거는 매니폴드를 코디니에잇을 가지고 유클리드 공간의 볼로 땡겨가지고 보니까 두 개가 다 안 맞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실제로 최종적으로는 유클리드 공간의 볼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나 안 그러면 오히려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안 그런 경우가 있느냐 있어요 되게 혼동하기가 좋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오늘 그 서피스 얘기는 못할 것 같고 오늘까지 나온 얘기들을 좀 디스커션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 얘기를 끝난 다음에 이게 아직은 그런 질문이 안 나오는데 몇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떤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셔야 되냐면 내가 실제로 계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계산하는 데에 맞는 짜증나는 질문들이 나오는 걸 디스커션하는 게 필요하고 실제 해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기는 그중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냥 다시 서피스로 가지고 가요 이거 심심하면 한 번씩 등장하는 문제인데 자 그러면 서피스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 그림을 어디서 그리고 있냐면 코디넷을 잡아서 그리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제 오히려 이 차이를 보시니까 오히려 민감하게 보시는 건데 저는 코디넷을 잡은 적이 없어요 동의하시죠? 근데 코디넷을 잡은 것과 무관하게 제가 탄젠트 스페이스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탄젠트 스페이스를 기술하는 것은 얘를 기술하는 것은 그냥 이 경우는 지금 서피스니까 이 나이 3 안에서 그러니까 얘는 그냥 실제로 R2랑 같아요 이 포인트 P가 원점일 뿐이지 제가 여기서 코디넷 잡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저는 아직 P를 로컬 코디넷 잡아가지고 R2로 땡긴 적이 없어요 괜찮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저희한테 뭐가 주어져 있냐면 리마니안 매트릭이 주어져 있느냐? 있다고 치죠 서피스의 리마니안 매트릭 애써는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미 탄젠트 스페이스는 벡터 스페이스 스텍처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코디넷과 상관있는 얘기니까 없는 얘기입니다 탄젠트 스페이스 자체는 잉의 P마다 벡터 스페이스 구조를 갖고 있고 리마니안 매트릭이 있다고 말하는 순간 이너 프로듀트는 주어집니다 여기까지 했던 그 어떤 얘기에도 뭐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코디넷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리뉴얼 재벌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시면 우리가 이너 프로듀트 스페이스가 파인애티벤지나 이너 프로듀트 스페이스가 주어져서 뭐 할 수 있냐면 그럼 쉼슨을 할 수 있어요 맞죠? 벡터 스페이스 좋아요 파인애티벤지나 벡터 스페이스 있고 이너 프로듀트 있는 순간 벡터 하나 잡고 나머지에서 이게 딱 빼는 방향으로 뭐 말하는지 아시죠? 그럼 쉼슨을 써주면 언제나 우리가 오소널 베이시스를 잡는 게 가능합니다 이너 프로듀트가 있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탄젠트 스페이스에 오소널 베이시스를 잡을 수 있나요? 있죠 분명히 있죠 이 과정이 코디넷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실제로 여기서 E1부터 이게 제가 일부러 대문자로 쓸게요 구분하기 위해서 E1부터 EN이라고 하는 것을 오소널 베이시스로 잡을 수 있나요? 있어요 제가 여기까지 한 모든 설명에서 코디네이트에 등장한 적이 있으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작업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지고 노는 거랑 얘네들을 이놈들의 리니어 컴비네이션으로 표현하는 거냐 이게 실제로 저희가 이거는 나중에 오늘은 얘기하지 못하게 되는데 크리스벌 심볼을 얘기할 때 저희가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걸 크리스벌 심볼이라고 정의를 해요 이거 동의하시죠? 이게 왜냐하면 이 커넥션 정의 자체가 두 커넥션의 정의 자체가 펑션으로서는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펑션으로서는 벡터 빌드 두 개를 받아가지고 또 다른 벡터 빌드를 만드는 펑션으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블라블라 성진들을 만족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웃풋은 반드시 다시 벡터 빌드여야 되고 얘는 얘는 다시 벡터 빌드여야 되고 그러니까 얘네의 리니어 컴비네이션을 적히는 게 맞아요 정의상 그러니까 그 녀석에 코에피션트가 주어지겠죠 얘를 우리가 크리스벌 심볼이라고 부르거든요 맞죠? 그리고 레비시비타 커넥션 한정해서 이걸 계산하는 포뮬라를 알고 있을 뿐이에요 어떤 의미지는 해석을 해야 되지만 맞죠? 지금 그걸 계산하시는 분이 있으신 거고요 여기서 근데 얘도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얘는 뭐라고 했냐면 이렇다고 했으니까 이 벡터 빌드 자체를 기술하는데 코디네이션이 필요하다는 뜻입니까? 그건 아니죠 코디네이션을 거쳐가지고 표현이 되는 벡터 빌드가 있다는 건 오케이지 이런 건 코디네이션을 거쳐가지고 그 via local coordinate 이거가 오케이인 거지 얘는 코디네이션을 쓴 적이 없다고요 그러면 얘도 여전히 뭘로 표현이 되냐면 얘도 여전히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리고 얘도 심지어 이렇게 쓰거든요 사실 그래서 나중에 굉장히 혼동하는 게 뭐냐면 얘는요 크리스벌 심볼이 아니에요 이거 실제로 크리스벌 심볼처럼 생각하고 쓰면요 이거 빵 나오거든요 그래서 혼동해요 어? 이거 크리스벌 심볼이 에센셜 빵이라는 얘기하네 계산해보면 그런 오류를 범할 때들이 있어요 지오메티리 어넬지스 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닌 그런 것들이 나중에 발견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걸 할 때는 코디네이션을 잡고 작업하고 있는 게 아닌 경우들에 해당하거든요 이건 약간 번의 편 얘기가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일단은 저희가 현재 기술하고 있는 거는 전부 다 그 어떤 예외도 거치지 않고 코디네이션을 토대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고 명시를 해야 돼요 오히려 코디네이션을 잡고 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다른 코디네이션을 잡으면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코디네이션을 잡을 때 이 어떤 바뀌는 포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보장을 해놓고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LC 당초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예외적인 사항들이 있느냐 있겠네요 방금 제가 본 것처럼 오토널베이시스를 코디네이션과 무관하게 잡을 수 있냐 잡을 수 있어요 그람슘을 그냥 쓰면 되거든요 사실 근데 그거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얘기랑 얘기가 좀 산으로 가긴 했는데 오늘 얘기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거를 하고 있는 거냐면요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이게 보통 제가 화면을 일부러 끄고 얘기할게요 지금 저희가 공부하는 거는 리마니안 지오메트리입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인포메이션 지오메트리를 얘기하기 전에 일단은 필요한 리마니안 지오메트리 언어를 셋업하기 시작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필요 조건을 몇 가지 나열하게 했는데 하나는 계산할 줄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괜찮죠? 첫 번째 근데 두 번째로 이게 기아학이잖아요 지오메트리예요 그러니까 그림이에요 기아학이라고 하는 이거 결국에 그림이 보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해석학이 아니에요 어넬리시스 아닙니다 물론 디퍼렌셜 지오메트리 이랑 지오메트리 어넬리시스가 밀접하게 닿아있는데 사실은 연관대로 구분하거든요 이 사람은 디퍼렌셜 지오메트리 라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지오메트리 어넬리시스 라는 사람이야 구분을 해요 사실은 저희는 지금 어넬리시스를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오메트를 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게 미분을 한다는 행위 자체가 포뮬라로서 이해가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구체적으로 그림에서 어떤 상황인지가 클릭이 돼야 돼요 그래서 미분기아의 랭귀지를 읽을 때는 이 수식들이 정확하게 이게 뭐를 의미하는 것들인지가 그림으로 상상해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계산들을 하실 때 S2 곱하기 S2 이런 것들을 보는 거에 이면에는 계산하는 법 자체를 배우는 것도 있지만 수긍이 가시네요 이게 그림으로 어떤 상황인지가 수긍이 가면 그거를 이제 표현하는 랭귀지가 이제 미적분화가 사용되어 저렇게 뿐인 거거든요 반대급구에서 그래서 어떤 질문들이 나와야 되냐면 지금 방송에서 해주신 그런 질문들이 굉장히 실질적인 질문들이에요 어떤 이거 코딩이 실제로 이거 매치가 안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실제로 해보려는 관점에서 나오는 질문들이거든요 이거 안 해보시고 하면 이거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요 예를 들어 어떤 코딩을 하는 프로젝트에서 내가 언어를 처음 배우는데 내가 실제로 언어를 구현해보지 않고 남이 해놓은 거 보면 그거 늘리가 없잖아요 너무 당연한 말이죠 똑같은 거거든요 해보시고 삽질하는 유의 질문들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빨리 배우는 거 계속 강조합니다 그 모델 공간 스피어 유클린 공간 하이퍼블릭 스페이스 혹은 이제 그거의 프로젝트 타이틀에 대해서 섹셔널 커베이저 계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건 제가 단정 지어서 얘기합니다 이거 할 줄 모르면 이 언어 배우는 거 아무 자기로 쓸모가 없어요 계산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계산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림으로서 그 어떤 정보기아에 대한 미분기아 사이드 얘기는 전부 다 그 다음 얘기예요 전부 다 그리고 사실 이제 이거에 껴가지고 대수기아 얘기도 좀 하기를 원하는데 어떤 링디어리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콜리니마 링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와타나베 책 한번 좀 읽어보시고 질문하셔도 괜찮고 이제 시간이 좀 나중에 남을 것 같으면 한 1시간 반 정도로 배분해가지고 절반은 미분기아 사이드 얘기하고 절반은 대수기아 사이드 얘기하는 쪽으로 이 스터디는 좀 가져가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괜찮으시죠? 자 일단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노트 공유해달라고 하시면 슬랙에 공유는 해드릴 테니 요청을 해주시고요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서 질문이나 코멘트나 디스커션 거리 있으면 한 10분 정도 더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오늘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어떤 서비스의 미분 얘기를 할게요 오늘 다 그림으로 설명을 했지만 그 코멘트 있으면 듣겠습니다 아까 계산 풀어주신 데서 질문이 있는데 혹시 노트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막판에 저 서메이션 합치는 데서 저기 이제 저 서메이션을 i, j로 합치잖아요 근데 그때 왜 x, j가 x, i가 되는 거냐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아 제가 별 생각 없이 쓴 겁니다 그 j입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듣겠습니다 네 방성 선생님 아까 쓰신 저 e들이 오토노멜 프레임이라고 하는 애들인가요? 네 오토노멜 프레임입니다 오늘 말씀해주시기 전까지 저게 베이스랑 무슨 차이인가 날 궁금했는데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오토노멜 프레임이 굉장히 그 묘한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코디넷은 안 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보통 리마니안 지오메트리 독갈모를 포함해가지고 기술할 때 코디넷을 기준으로 기술하거든요 이게 실제로 계산하는 게 용이하고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이거를 안 쓰는 게 편한 상황들이 있기는 있어요 일단 뭐 칼탄 스트럭처 이퀘이션을 포함해가지고 그런 게 있긴 한데 그쪽으로 설명을 가져가진 않으려고 하고요 이제 다 코디넷 잡아가지고 작업하는 쪽으로 이게 어떤 스태티스럴 모델의 경우에는 파라미터를 구체적으로 잡아서 한다 이렇게 설명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코멘트도 있으면 듣고요 이거는 제가 커베이처를 계속 계산을 하고 있는데 매트릭 텐서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이걸 좀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프로덕트 스페이스가 생기잖아요 S2 곱하기 S2나 아니면 CPU1 곱하기 CPU1나 결국 같은 얘기지만 그거 곱할 때 그러면은 이 각각에 대해서는 매트릭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매트릭을 가지고 이제 프로덕트 스페이스 매트릭을 계산할 때 곱을 저는 제가 알고 있던 곱은 그냥 스칼라 곱이랑 아니 저기 이너 프로덕트랑 크로스 프로덕트랑 그거 두 개만 알고 있었던 말이에요 근데 이거 계산하니까 차원이 이거 두 개 더 한 만큼의 차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찾아보니까 크로니커 곱이라고 하는 거던데 이거 지금 제가 좀 이해가 계속 안 되고 있어 가지고 혹시 이런 것들은 이거 이게 쓰는 이유나 이거 아니면 어떻게 이거 그림으로 봐야 되는 건 이런 것들 지금 전혀 모르겠어 가지고 그냥 좀 질문 드리고 싶었어요 아 네 그 제가 이제 그 질문들을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별로 답들을 안 하고 있었는데 조금만 오늘 얘기를 하면요 일단은 앞으로 이제 레퍼런스를 뒤지다 보면 모르는 용어들 계속 나올 텐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어떤 크로니커 무슨 프로덕트 이런 말들 사실 하나도 안 중요하고요 이게 정의가 내추럴해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거가 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건데 S2만 해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S2에서 이게 2차원 매니폴드잖아요 그래서 tangent space를 우리가 뭘로 identify를 하면 R2로 identify한다 이거는 편하게 받아들이고 계시잖아요 지금 근데 여기서 한번 제가 더 여쭤보면 왜 R2로 보는 거냐면 R2는 여기서 R1 곱하기 R1입니다 저는 당연한 말 주어 버리고 있는 겁니다 맞죠? R2는 당연히 R1 두 개를 곱한 공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곱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 R1을 뭘로 보고 있냐면 벡터 공간으로 보고 여기서 또 다른 R1을 벡터 공간으로 봐서 이 프로덕트가 벡터 공간이 되도록 곱한 게 우리가 생각하는 R2인 겁니다 그럼 이거 R3 만들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하나 R1 더 곱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벡터 스페이스 리뉴얼 제브로부터 이미 오버 실수 위에서의 N차원 벡터 공간은 Rn이랑 똑같다 이거는 R1을 N번 프로덕트 했다는 뜻이죠 이 의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S2랑 S2를 두 개로 곱해요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지금 포인트를 고정하는 게 프로덕트이기 때문에 서로가 상관이 없죠 서로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실제로 포인트를 P, Q로 픽스를 해야 됩니다 P는 첫 번째 S2에서 온 거고 Q는 두 번째 S2에서 와야 됩니다 당연한 말이죠 왜냐하면 두 개가 서로 독립적인 정보니까요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탄젠트 스페이스를 만들어요 그러면 R2랑 R2가 두 개가 나오겠죠 근데 우리는 이거 자체가 S2 곱하기 S2라고 하는 건 S장도 두 개가 무관한 독립적인 정보잖아요 그러면 S2 곱하기 S2를 매니폴드로 본 탄젠트 스페이스 P, Q라는 포인트와 탄젠트 스페이스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R2랑 R2를 단순 곱한 거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두 개 사이에 이 각각의 R2랑은 서로가 소위 코리레이션이 전혀 없어야만 되는 거죠 서로가 전혀 무관한 정보니까요 그러면 이너 프로덕트 각각의 R2에 주어져 있었던 이너 프로덕트들은 혹은 리마니안 매트릭들은 서로한테 영향을 행사하면 안 되죠 그러면 이게 매트릭스로 이너 프로덕트를 N 차원 벡터 공간의 이너 프로덕트는 N by N 행렬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럼 그걸 쓰면 각각의 2x2 매트릭스들은 결정이 되죠 각각은 사실은 똑같은 범위들이지만 결정이 되죠 근데 이거 두 개가 서로 영향을 행사하면 안 되죠 그리고 R4의 이너 프로덕트여야 되기 때문에 4x4 매트릭스가 나와야 되죠 그러면 이게 코릴레이션이 없다는 얘기가 정확하게 그 오프다이오런 컴포넌트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라면 다 0이라는 얘기밖에 같은 얘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그냥 이 서브에 크로니컬 무슨 뭐니 그런 말을 하나도 필요한 말인 겁니다 그 이미 여야만 되는 거죠 정확하게는 그리고 어떤 의미에는 그냥 컴포넌트 와이즈하게 미분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냥 그 얘기여야만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 말이 이상한 거죠 그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텐서 프로덕트라는 것도 그냥 뭐에 지나지 않는 거냐면 그냥 우리가 R1을 이미 R1 곱하기 R1을 R2로 보고 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이걸 멋지게 말하면 R1 텐서 프로덕트 R1을 우리는 R2로 볼 거다 이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R2 텐서 프로덕트 R2를 R4로 보겠다 이 말인데 R2 곱하기 R2를 R4로 보겠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물론 수학적으로는 텐서 프로덕트가 만족하는 유니버서 프로포티가 있어서 어떤 이게 유니크하게 정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해야 되지만 그냥 다 수학적으로 말이 되게 하는 말이고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미가 내추럴하게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어느 부분을 좀 많이 힘쓰셔야 되냐면 이런 어떤 포멀리즘을 볼 때 이 포멀리즘을 대충 감 잡으셔야 되는 게 아니라 한 두 가지 정도의 구체적인 예시를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방식대로 움직이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질문해야 되고요 괜찮나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그림이랑 우리가 실제로 아는 미적분학이 같이 움직인 거 확인이 되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그거를 가지고 뭔가 작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림이 먼저인 거죠 그래서 이상한 질문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강조하건대 리마니안 지오메티리 언어를 보통 수학과 대학원 진학하면 다 배워보는데 대부분 95%가 할 줄 모르는 거가 실제로는 섹셔널 커벤지 개선을 해본 적이 없어 그래요 하라고 하면 못합니다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계속 강조합니다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보고 이거 어렵거든요 실제로 해보면 모델 공간에서 쉬울 것 같은데 어려워요 안 해보면 그러니까 트릭들이 있어요 사실은요 그거는 해봐야 압니다 괜찮으신가요? 제가 그건 계속 강조합니다 그거 모르면 이거 언어 아는 거 아무짝으로 도움이 안 됩니다 혹시 방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리만기아는 기아니까 그림이 보여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리만기아 스터디에서 얘기하신 것 중에 리그룹이 있는데 SU2로 깨작깨작 해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해가 잘 안 가던 부분이 리알지브라는 딱 아이덴티티 컴포넌트의 탄젠 스페이스고 탄젠 스페이스고 리알지브라 뭐 세 개 나오는데 매트릭스 형태로 레프레젠테이션이 나오고 다 회전을 기술하는 거니까 거기까지는 오케이인데 그 매트릭스 그 알지브라 간의 리알지브라? 그 시그마 I랑 시그마 J 컴퓨테이터는 시그마 K로 나오고 그런 것들이 팍팍 튀어나오는데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공간이니까 되게 감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리알지브라 숙제 네 개 중에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그림이 안 그려져서 SL2 그런 것도 주셨는데 그건 더더욱 하이전베릭 이런 것도 그림이 잘 안 그려지고 그렇습니다 설명은 짧게만 하겠습니다 드려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어떤 SU2라는 공간이 있어요 이제 매트릭스로서 ABCD 그래서 이놈의 ABCD가 기본적으로 컴플렉스고 AD-BC가 1이 되는 요런 이놈이고 사실은 이게 언제나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AA bar B bar 마이너스 언제나 사실 이렇게 표현이 사실은 되고요 사실 정의상 이렇게 표현이 되고 AA bar 더하기 BB bar가 1인 거 요 릴레이션으로 정의가 되는데 정의는 뭐 그렇다 치겠습니다 이게 매니폴드로서는 뭐랑 똑같냐면 뭐랑 디베음으로 픽하냐면 S3랑 디베음으로 픽하거든요 3차원구 그래서 이게 그림이 어떻게 생겨 있냐면 요렇게 3차원구로 생기는데요 그림을 2차원구처럼 그리고 인간의 한계가 그게 전부다 보니 이렇게 되는데 요 엘리먼트를 아이덴티 엘리먼트로 생각을 하고요 얘가 그래서 1 0 0 1 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탄젠트 스페이스를 잡아준 거를 여기에서의 탄젠트 스페이스를 잡아준 것을 SU2의 원소로서 얘를 이제 리알제브라 라고 부르는 거고요 정의가 뭔가 이제 리알제브라 그라는 뭐가 굉장히 무서운 말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리알제브라 오브 SU2는 그냥 딴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이 포인트에서의 탄젠트 스페이스로 정의가 되는 거고요 정의 자체가 근데 지금 얘는 매트릭스 그룹이니까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 그룹 오퍼레이션이 되고요 그래서 그룹이 됩니다 얘는 이제 그룹이 됩니다 얘가 그룹 오퍼레이션이고 그래서 이제 그 결합 법칙 정의되고 그 항등원 여건 다 이제 아이가 항등원이고요 그 다 이제 정의가 되는데 그 지금 저희가 어떤 과정을 하고 있냐면 이런 거 의미 부여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과정이요 괜찮죠? 매니폴드로 보면 저희가 이게 무슨 의미인지 보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리그룹에서 뭐가 되냐면요 아마 얘랑 같을 거고요 이게 그 나중에 좀 이따가 나올 개념이죠 리브라켓 이게 리그룹에서 특징이고 그리고 그 이게 익스포네셜 매트릭스가 음 이렇게 얘기할게요 익스포네셜 매트릭스가 잘 정해야 되는데 이게 뭐에 실제로 대응이 되냐면 리마니안 케이스에서는 지오대식의 대응이 사실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매트릭스를 가지고 다룰 수 있는 얘기들이 우리가 리마니안 지오매트릭스에서 다루는 대상들이랑 자연스럽게 대응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매트릭스만 가지고 다룰 수 있는 얘기들로 환원이 되어져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특징들을 갖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커넥션 감져봐야 되고 아까 제가 말한 건 똑같습니다 커넥션 감져봐, 섹셔널 커베이지 계산 방법을 알면 이 모든 걸 다 다 달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 다음에 세팅을 스페셜라이제이션 해주면 그 상황에서 계산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어떤 도구들이 더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추가적인 스트럭처들을 리그룹과 같은 스트럭처를 들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먼저 저희가 알아야 되는 게 뭘 알아야 되냐면 이 커넥션 알아야 돼요 레비시비타 커넥션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커베이저 텐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섹셔널 커베이저 이것까지 이제 일단은 계산적으로 감을 잡은 다음에 스페시픽한 상황에서는 그거를 쉽게 계산하는 법들이 있다 이런 정도가 되는 거죠 물론 그것들이 어떤 건지도 의미 부여를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일단은 지금 매니폴드를 어떤 언어인지는 알고서 해야 되는 작업들이 된다는 거죠 괜찮으신가요? 저희는 지금 이런 거 의미 부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한 이유가 이런 어떤 리분기아에 대한 언어를 모르고 바라보면 예를 들어 리그룹이나 리알즈브라에 대한 책들을 보면 예를 들어 카시미르 엘리먼트 이런 단어들을 쓰는데 그냥 매니폴드 언어 알고는 그냥 라플라시안이거든요 딱 보면 근데 이제 그런 직관이 전혀 안 생기게 됩니다 어떤 기약제고 그림이 어떤 이미지를 모르게 되면 그런 게 좀 됩니다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혹시 어떤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듣고요 그 이 시간에 늘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디스커션 하는 걸 일단 타겟으로 하도록 할게요 혹시 더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코멘트 안 하신 분들한테 그렇게 여쭤볼게요 그 S2랑요 만약에 지금 이거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자연스러우면 S2랑요 R2랑 H2에서 섹셔널 커베이저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거 직접 한번 굴러서 해보세요 어떤 개념 다 잡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그렇게 하시면 돼요 본인 스타일도 하시되 근데 이게 필요 조건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는 지금 S2 곱하기 S2에서 제가 가는 노선만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무리를 할게요 매니폴드에는 글로벌 코디네이트가 없습니다 유클리드 공간에 넣고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지만 할 수 없어요 괜찮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코디네이트를 잘 잡기를 원해요 로컬 코디네이트를 있다는 거는 정의상 보장이 되는데 그걸 쓰는 게 아니고요 잘 잡아서 작업할 수밖에 없겠죠 보통 그래서 뭘 잡냐면요 측지선 좌표결을 잡습니다 그래서 지오 대시 코디네이트를 잡고 작업을 해요 노말 코디네이트라는 게 워낙 좋은 그걸 주기 때문에 크리스벨 심브를 죽일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 포인트에서 그래서 그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측지선 코디네이터에서 리치 커베이처가 어떤 의미인지 부여를 할 거고요 그래서 그 코디네이터에서 보면 유클리드 공간의 볼과 내가 지금 들고 있는 매니폴드의 볼 사이에 정확하게 꼬이는 디스토리션 되어지는 거가 리치 커베이처의 의미인 거를 이제 저희가 좀 여기서 볼 거고요 근데 그걸 하기 전에 일단은 지금 제가 이제 요구한 것들이 계산들에 대해서 의미들을 어떤 크리스벨 심볼 레비시 비타 커넥션 리만 커베이처 텐서 섹셔널 커베이처 이런 것들을 의미 부여를 다 할 거고요 일단은 와닷게 그 다음에 이제 리치 커베이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확률론 사이드 아 이건 그 스터디가 아니구나 확률론은 저쪽 화요일 얘기였고 그 이제 하나는 이제 그 사이드를 얘기를 할 거고 근데 이 익스프레이 패밀리를 기준으로 이 얘기를 할 때 대수기와 사이드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도 사실 동시에 가지고 가서 할 겁니다 그래서 같은 얘기 같은 대상인데 다른 관점에서 보는 그런 얘기들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분 계획을 계산하시면서 와타나베 책 어떤 챕터 2랑 3 살펴보시고 질문하시는 거 환영합니다 괜찮으시죠? 네 오늘 얘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